여기 인베와드 할게 저도 갑니다 아 여기? 별풍같은거는 매니저분들이나 AD분들이 대신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 좀 하겠습니다 스카라니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비해 와드를 챙겨가세요 와드 와드 갈까? 안시가? 네 가요 가요 다 써지 와드 여기 와드있어 여기 상대 여기다 와드 깔았어 네 상대 다 먹어야 뺄게 우리가 먹자 뺀거야 지금 현장의 날씨는 어마 치마있지 마세요 잔나 와봐요 오케이 간다 와드야 와봐요 잔나만? 주간 일기해봅니다 양성은 이거하지? 형은 저랑 이거 두시면 되는데 아 너무 멀다 먹었다 난 이거 먹을게 같이 어 겐춘 15원 별 차이 없어 형 볼렘 아니면 블루 블루 네 10원하니까 피 모르니까 여기다 네 자 그냥 늑대 먹을게요 1초에 15 6 2 2 1 4 1 4 5 5 że 저를 믿으세요 괜히 기상캐스터 겠어요? 한마리 안무쳤네? 오케이 안무쳤어 크림을 주십시오 나이스 무조건 이기십시다 1승이다 또 있어요 1승이다 1승이다 지능은 용납할 수 없어 네 어? 다다다다 어? 다다다다 와아 굿 타이틴 깔콤해 마나가 다시 보기 갱 보이면 바로 말해 정글 네 탑 아직 노화돼요 이거 한번 오시죠 그냥 이거 높거든요 형 스펠 다 쓰세요 스펠 다 써도 잡으면 돼요 이거 진짜 잘 끌었습니다 나이스 형 주십시오 나이스 나 노전멸이야 아 형 시원시원한 선풀 그렇게 마라를 불렀어 이대로 그냥 바로 미드 간다 네 바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슈바나 여기 있습니다 두꺼비 먹다가 왔어요 돌아서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세컨대 바로 졌어 네 이거 드세요 계속 드세요 저거 이거 빠지는데요 만화는 이거 골렘 드시고 탑 바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피관리가 좀 안될 것 같아 아 괜찮아요 풀 피셔서 그냥 먹고 한번 찔러서 안되면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아직 카르마 와드 안쌌습니다 보리아나 배리어예요 보리아나 배리어예요 보리아나 배리어예요 아 아직 와드박는 모션 안쌌했지 네 아예 아직 안 박았어요 4렙 박을텐데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슈바나 있을 수도 있는데 싸움이 웬만하면 이겨서 어 형 바로 오시죠 갑니다 형 아 아깝다 카르마도 신발 써서 이거 싸울까? 시바나 시바나 저 가요 저도 가요 저도 가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야? 나 시바나라고 얘기했어 시바나 나 가요 괜찮아요 제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터졌어요 스텍 터지면 다 잡아요 다 잡아요 다 잡아요 형 드시죠 형님 형님이 드세요 형님 나잇 아 출애 괜찮아 괜찮아 니가 먹어 자 리스텍만 터지면은 무조건 다녀가서 방금 슈바나 이제 플래시 빠졌습니다 5 5 2 3 슈바나 플래시 와 형이 기가 막히십니다 시야서? 아 시야서 아 괜찮아요 탑이 터져서 자 렌즈 갓퉁 마나 없어요 오케이 폭풍이라 불러라 저희는 태우죠 갓이란 친구는 나 하나만 충전해 아 갓 다시 미드 갓 삭같은 그 가시험 이거 묻었어 이거 카르마.. 카르마 미아 저 텔 5초 탤르 5초 아니 괜찮아 아 잘못 걸었다 아이씨 형님! 형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태어났다 우리 태어났다 이거 무조건 다 잡아야 그냥 버티세요 그냥 빠지세요 힐 한 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힐 없어? 근데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저거 쿨도 빠졌는데요? 나미도 쿨 아 소리 내가 힐 있는 줄 알고 쿨 안 썼어 네 이거 불량 형님 지금 용 바로 오세요 가고 있어 지금 달려가고 있어 네 오세요 잘하다 형님 CS만 드십시오 저 이번판 제가 강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응 넵 꽤 먹으면 됩니다 오면 제가 다 죽일게요 스마이트 있으시죠? 합 올라가겠습니다 티아석 나왔으니까 젤리 형이 그 시점 말해주세요 슈바나 팝이요 와드 받고 꺼내먹죠 나 간다 응 어 가 곧 올 때 됐어 먹어요 먹어요 아무나 먹어요 강타가 없어 근데 길에서 먹으면 몰룩거야 슈바나 지금 글루 쪽이에요 그 여기서 한 번 기다려보려 먹고 형 먹어요 아 진짜 먹을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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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진짜 아깝다 나이스 어 3등발 빠졌다 우리 괜찮아 카르마 카르마 형님들 카르마 있어요 조심하세요 빠져요 이쪽으로 형 한 명 죽여 한 명 죽여 한 명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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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먹었네 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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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안 하겠지 어 다이브 조심하고 다이브 생각해야 돼 아무튼 우리가 다이브 오케이 네 명이다 세 명이다 보이면 다이브다 보이면 다이브 젤리 형 빨리 빨리 빼고 마주시죠 어 나 뒤로 돌아가야돼 기다려 적불로 가자 형 적불로 가요 지금 오케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형 아니 나는 빼고 갈게 아니 시간 나 저기 봤던가도 되지 네 우리 정글러 쪽에 우리 우리 정글러 안 들어왔지 조글러 가봐 너 혼자 준영아 예 형 슈바나가 이쪽 슈바나 저기 있는데 나 하늘이 부엉을 위기야 잠시만 슈바나 빨리 가봐요 저 골로로 오시고요 여기 카르마 있어요 여기 카르마 준비 기다리세요 아직 기다리세요 아직 오거든요 무조건 들어와요 갑시다 저 레드 제가 레드 먹어서 그냥 잡습니다 형 그냥 그거 루시안 있어요 아니 아니 해야 돼? 먹어요 먹어요 어 뭐 티어 나왔는데 루시안 W가 있었는데 루시안? 루시안? 어 루시안 W 봤는데 나 눈이 이상한가봐요 죄송합니다 어 루시안 웠어? 내가 강탈을 쏘서 아니 아니 먹어 빨리 오케이 나이스 어? 루시안 W 봤는데 나이스 나이스 정글 와드 박아서 루시안 주기사님 안 보여요 어? 어? 오빠 볼 때 폰 밖에 없는데 일단 와드 박고 하죠 내가 여기 피가 봤어 네 여기 피가 체크하고 여기 있다 한글러 뒤에 있을 거 있다 지금 와드 박으러 왔을 때 6레벨 네엄이 안 보여 수바나는 위쪽이야 위쪽이야 위쪽에 있다 지금 탑 갈까? 수바나 플래시 빠졌고요 아무데나 군갱 형이 원하시는데 가시면 다 킬 납니다 저 볼까요 지금 이쪽 지금 바텀 라인 중에 지금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이제 가자 나도 바텀 쪽으로 움직여 아니면 미드시켜 미드와 위안 바텀 쪽으로 움직여요 바텀 오세요 바텀 소품 오케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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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돌아갈까? 돌아가요 잡으시면 될 거 같아요 페이킹 배로 가 그렇지 스마이트 카르마 안 볼고 카르마 텔프 이제 돼요 카르마 텔프 굿 굿 빨리 빠지셔야 돼요 카르마 카르마 텔 저 텔 40초 어? 곧 공 오케이 오케이 카르마 수춘이야? 구화가 많다 마나가 없다 내가 아 아 괜히 돌아가는데 그럼 와 까비 까비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마나가 없어서 위로 왔어 내가 괜히 빠졌네 어 그냥 오셨으면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제가 이거 오리아나 한번 잡아볼게요 오리아나 궁 있을 거야 궁도 있고 집에 가 플래시는요 형? 플래시 있을 거야 그래요? 됐어 이러나 내가 밀어 밀어 알겠습니다 집중 오리아나 풀도 썼죠? 올라? 궁을 쓴 거 봤어요 궁만 썼어요? 알겠습니다 형 얘 망론 이거 라인 왜 밀어주냐 탑이 없으니까 아마 라인스업 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위로 라인까지 쭉 미는 거고 라인까지 쭉 미는 거고 라인까지 쭉 미는 거네 이거 가는 김에 형 이거 위에 노와드거든요 가만히 붙여야 돼요 이쪽으로 형 이거 또 찔러볼게요 미드 이거 노와드였어요 파손갱 그럼 가시죠 노와드인데 미쳤네 카르마 있다 요리 플래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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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탑 뺄게 탑 탑 깰게요 아 지금 뒤로 돌아온다 호그이 켹 좀 해 봐요 맞지 마세요 일단 미니언 오니까 안 맞아도 돼요 어우 미니언 끌고 가기 좋았어요 평화 따위는 필요 없다 우와 깔끔해 다이브 쉬바나 와요 쉬바나 갈게 집간다 나 와드 받고 나도 쉬바나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30초 나 집간 빨리 갈게 네 쉬바나 믿으니까 탁 그런거 하지 말라고 준영아 너 마나 없잖아 뭔지 알겠는데 그런거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너도 우리팀의 기둥이다 준영아 형님 브리핑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너 7-0이야 7-0 맵리딩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말이죠 나 바로 지금 역도로 뛴다 네 용 5초 가는 중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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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 갑니다 갑니다 싸우세요 싸우세요 갑니다 뭐야 굿 와 쉴드 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어 나 전멸 궁 있어 들어왔어 오케이 지금 들어가야 물어요 아 궁이 없구나 내가 미안 내가 오해했나 베인 올라갔어요 베인 옆불이 닮아 베인 옆불이 뭐 할거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베인이 옆에 있어요 베이오리 다 주자 마치에서 숨해 굿 오케이 미드 깨져 앞뒤 깨자 안심은 라이브 까맣기 나 노프리야 미밀하고 용 가즈 이거 밀어줘요 그거 밀고 올라올래 징그스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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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형 리옹 저 집값다고 꺼내 주세요 우리 등이 이거 빨라 바로 용으로 달릴게 때리면 돼요 용 템 좋아요 그 빌량용은 저 이거 흔인 저 레드 한 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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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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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을게요 형 이거 드세요 지금 상대 정글러가 우리 정글러 쪽에 시어 장전을 안 한다? 못 하고 있네 예 오면 죽으니까 못 타죠 타워가 없잖아요 일단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쉬방은 퍼지까네 준영아 너 예 형 탑에 설거야? 아예? 계속? 아 저 그냥 알아서 잘 우리 와드? 네 가서 왔다 갔다 잘 하겠습니다 텔 3분 카르마 텔 2분 남았습니다 여기 피워요 오케이 여기 있어 여기 지우세요 위에 시아 작업해 주세요 여기 다 있다 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준영아 네 보트 패코 조심 카르마 늦었는데요? 다 보트에 다 있다 이쪽에다 좀 깊숙히 와드할게 이거 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일게요 힐가면 잡아요 힐가면 잡아요 힐가면 잡아요 힐가면 잡아요 제가 훨씬 빨라요 안 돼 출일 안 되나? 이건 죽을 수 밖에 없으니까 출일할 출일 형 어시 형 한번 되시 어이 피친건가? 형 가세요 쫓아가세요 더 빨라요 또 슬로우 슬로우 걸었어 여기 형 이걸 이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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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형 제가 뭐 간지를 그냥 꺾어버리겠습니다 그 그 카르마 풀도 빠졌어요 2댕입니다 형 이 이걸 살아갈래요 상상주인 리포터 나와주세요 악바론 조심해야겠다 너 오래냐 여기? 거기 지금 갈 사람 없을거에요 미드 라미 시바나 치 카르마 텔 있고 저 없어요 시바나 탈 나 곤다림 앞에 나왔다 벌써 잔나 이거 미드 컴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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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 따라와도 돼? 아니요 아니요 안하 треть 아니요 궁이 없구나 저희 미드 가요 그냥 라이즈 복 보내고요 바리우스 조심 4명 요 여기 핑크 와드 애들이 계속 괜찮네요 다음번에 지우겠습니다 상대 블루에 핑크 와드 구간만 때리면 돼요 정글을 빼먹죠 저희 형 여기 점령하자 형 여기 점령하죠 아 들어가고 있어 어 레드 먹겠어요 이거 먹어버려요 탑 백업 조금만 봐주시죠 잘 쓰고 천천히 와주세요 탑 위험하다 야 그냥 미드니까 아니 그냥 안 죽긴 안 죽는데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다음엔 죽어라 올 거거든요 다이브 다이브 그냥 다이브 하나 잡았어요 와 카라마 보충도 와 조금만 살리네 이거 침크스 공 준비 아 이거 좀 빨라 와 카라마 조금만 살리네 와 카라마 조금만 살리네 블루에 핑하 두 대라고 했지 미니맵을 확인해보실까요 지웠어 아 네 나이스에요 이거 가져요 이거 이거 가져요 이거 궁 썼어요 지금 오케이 높이 사요 굿 저 갑니다 저 이쪽이야 일단 갈게요 저도 저 아무것도 없는거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거 제가 갈게요 이거 잡죠 너 마너 없잖아 이 시키야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이거 W 아 마너 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에이스 아이고 시간 없어서 이렇게 끝내드렸어요 그쵸 네 네 네 네 지금 현장의 날씨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아하 좋았어 그래 노우는 가리우스는 안 된다 출전 전승이네 포즈가 안되네 아 ote 아 елейcei 어 아 어 아 아 아 딱 부탁드립니다 12시 넘었는데 하루 여름만 할 수 있는 툭 뺏고는 행사 잊지 마세요 흐음